언니들과 함께 책 그리고 영화를 이야기하는 언니들의 북신의 살롱 조감독입니다 안녕하세요 셜록입니다 좋은 소식 하나 전해드리고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팟빵 구독자가 드디어 천명을 넘었습니다 드디어 넘었네요 소감 소감 정말 저희가 오랜 시간 하나하나 싸우는 방송이잖아요 저희가 사실 되게 죄송했던 게 막 이렇게 여러 군데 홍보도 못하고 저희끼리 정말 재밌게 녹음하자라고 시작한 방송이기 때문에 정말 지금 여기 계신 저희 천분의 구독자분들은 정말 저희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로 계속 같이 오신 분들일 거예요 의리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최근에 저희가 댓글 소개하다 보면 자주 뵈는 분도 좀 많이 볼거리면서 더 감사한 마음이 더 많이 생기고 더 재밌게 해야겠다는 생각도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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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 기세를 몰아서 진짜 2천명 3천명 3천명 하는 그날까지 열심히 한번 또 녹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저희 팟빵에 댓글을 남겨주신 언니들이 많아요 댓글을 또 많이 남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와 돌비우님이 남겨주셨네요 돌비우님이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읽고서 또 듣고 남겨주셨는데 오 내가 읽은 책 나왔다 반가워요 공감하면서 들었어요 언제나 느끼는 건데 돌비우님은 뭔가 짧고 굵어 맞아요 이렇게 치고 빠지시는 거 너무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아요 네 그리고 글을 처음 남겨주시는 언니네요 1031-8658님 안녕하세요 저는 책을 좋아하는 40대 초반 여성입니다 저희 또래 언니인 것 같아요 저는 자신의 생각이 명쾌한 언니들과 다르게 나이가 되면 결혼하는 게 맞는 줄 알았고 내 상황과 상관없이 아이 낳고 키워야 되는 줄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전업주부가 되어 갔는데 남에게 지지받던 시간으로 살아온 시간이 너무 길어서 빈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를 다루지 못해 허우적대던 저를 다시 잡아줬던 건 책이었어요 책을 읽고 자격증을 따고 독서 모임을 하면서 저를 채웠습니다 그러다가 남편 지방관령으로 이사를 하게 됐고 극아이의 조감독님처럼 소심이가 메인 감정인지라 아무 연고 없는 이곳에서 슬럼프에 빠졌던 것 같아요 그런 저를 다시 생기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언니들입니다 우리 방송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애니메이션 편을 녹음을 했었는데 그 방송을 듣고 남겨주신 댓글이거든요 굉장히 긴 글을 남겨주셨는데 더 긴장하고 또 열심히 녹음을 해야겠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먹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코모스님이 바비 듣고 남겨주셨는데 바비가 무기력해졌을 때 툭툭 엎어질 때 인형의 특징을 잘 표현했다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불편하게 서있는 인형의 외형을요 캔덤이 된 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캔들의 행동이나 말들이 너무 꼴 보기 싫었어요 이게 나쁜 의미가 아니라 너무 오글거리고 그만 좀 해가 절로 나왔습니다 칭찬과 좋은 말이 너무 고팠던 캔들이 안쓰럽다고 느끼는 제 자신이 싫었어요 싫었어 캔들이 노래 부르는 장면도 너무 오글거렸고요 소름이 돋아서 크크 얼른 캔덤이 멸망하길 바랬습니다 영화 말미에는 약간 억지로 뭘 봉합하려는 느낌이 들어서 영화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이해가 잘 안되더라고요 좋았지만 뭔가 애매하게 다가왔습니다 저한테는 매번 언니들의 대화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너를 본다 꽃을 보듯 님께서 여자 둘이 살고 있습니다를 듣고 남겨주셨는데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채널에 구독자가 왜? 물음표 다단계 마냥 1구독자당 3명씩 할당 좀 해줘야 라고 하셨는데 이 방송을 듣는 언니들이 홍보를 많이 해주시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구독자가 많이 늘었어요 또 저희 홍보에는 이분의 공도 굉장히 크죠 저희 다이아몬드 달달 보름 님이 밥이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누리 님이 말하는 유약한 멘탈에 아침부터 빵 터졌습니다 저도 되게 가볍게 보고 메시지 전달이 직관적이라고만 생각했는데 세 분 이야기 들으니 한 번 더 봤으면 좋을 걸 하는 후회가 남네요 특히 조 감독님이 말한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의 방식이라는 말에 무릎을 탁 쳐요 저는 그 방식이 영화적으로는 너무 직관적이라 별로였다고 생각했거든요 바빠서 방송 챙겨듣는 게 힘들었는데 오늘 이후로 밑에 것들 역정주행 달립니다 살롱에서 만나요 아 보름 님 살롱에서 만나요 댓글도 감사해요 네 홍정희 님 아 미비포유 듣고 남겨주셨네요 정말 밤새 울면서 본 책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제가 남자 주인공의 상황이면 어떤 선택을 할지 안락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한 책이었고 주제와 달리 책을 무겁지 않게 끌고 가서 너무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책을 너무 재미있게 봐서 후속작인 애프터유도 바로 읽어봤는데 제 마음에는 미비포유까지만 담아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에머스터 님이 같은 책 미비포유 듣고 남겨주셨는데요 책은 길지만 너무 좋았습니다 책 영화 둘 다 봤는데 저 역시 책에서는 루이자가 귀여운 동네 여동생의 느낌이어서 왜 윌이 루이자를 사랑하게 됐는지 평범하고 소극적인 여성 캐릭터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윌에게 너무 감정이입하다 보니 마지막에는 힘든 결심을 한 윌의 곁에 그녀가 있어서 너무 고맙고 다행이다 생각했습니다 영화에서는 둘의 사랑을 중점으로 그린 것 같은데 영화보다는 책이 100배 재미있었습니다 다 이 말씀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책이 훨씬 좋았다라고 하시는데 에머썸 님 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릴게요 9768869 님 또 단골수 님 감사해요 매번 진짜로 제목만 들어도 슬픈 책이에요 저도 윌이 루이자에게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그 대목에서 엄청 오열했었는데 누구의 인생도 헛되이 버려서는 안 되는데 윌의 상황이 너무 가슴 아프고 그의 선택이 너무 이해돼서 우리 모두 설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저버려야 하는 삶이란 건 없는 건데 붙들고 살라고 위로하고 응원할 수 없어 그냥 저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맞아요 딱 말씀하신 그 감정을 저희도 똑같이 느꼈어요 냈습니다 댓글 감사드려요 대구 날씨는 어떨지 모르겠네요 네 이 댓글을 소개 안 해드릴 수가 없죠 하루 님이 남겨주셨네요 Me Before You가 하루 님이 추천한 책이었는데 그 책 녹음 방송을 듣고 그리고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길게 남겨주셨어요 안녕하세요 하루예요 먼저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감사해요 엄청 벅찬 기분에 하루 종일 두근거리고 행복했어요 저는 자가 면역 질환과 류마티스 질병을 앓고 있고 모두 재수술이 필요한 수술을 7번 받았어요 일본 유학생활 시절 만난 연인과 지금껏 15년 이상을 함께하고 있고 국적도 연인을 따라 일본으로 바꾸게 됐어요 하루라는 뜻이 그런 뜻이었군요 일본에서는 봄이라는 뜻을 가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하루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언니들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한 날락사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묻고 싶었어요 제 연인도 이제는 제게 살라고 강요하지 않고 설득하려 힘쓰지도 않아요 살고 싶고 사는 게 좋고 아직 미련이 많은 삶이지만 아프고 고통스럽고 통증에 잠 못 이루는 시간들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적응이 안 되는 조금 어려운 생인 것 같아요 조감독님이 방송 열심히 하는 게 저에게 해줄 수 있는 일일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래요 저는 매주 금요일이 너무 기대돼서 금요일만 되면 설레는 걸요 책과 영화를 언니들과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이곳은 저에겐 너무 위안을 주고 행복감을 줘요 그러니까 오래오래 정말 오래오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진짜 너무너무 엄청 많이 행복하다는 말씀도 남겨주셨고요 그 밑에 뽀뽀하고 우유 강아지들의 사진을 올려주셨는데 너무 예뻐요 너무 귀여워요 진짜 제가 꼭 친추해가지고 들어가서 하루님의 일상 같이 또 공유하고 저희 일상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후원까지 해주셔서 더 더 더 감사드립니다 힘내서 방송할게요 정말로요 네 그 다음은 포레스트 건프 듣고 남겨주신 분인데 저희 처음 댓글 남겨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안녕하세요 구독한지는 1년이 넘었지만 처음으로 댓글 남겨봅니다 한동안 파케를 듣지 못해 오늘 먼 길 오며 몰아듣기에 있는데 역시나 지루하지 않게 즐거운 시간 만들어주셔서 댓글로 인사 남깁니다 오라인 시간 들었지만 항상 변치 않고 재미있는 유익한 파키입니다 좋은 영화 책 추천도 너무 훌륭하지만 언니들의 파키의 가장 큰 장점은 진행하시는 분들의 호흡과 호든한 분위기였습니다 언제나 오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편하고 또 설레입니다 두 분의 멋진 호흡에 나오는 게스트분들도 편하게 녹아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고 즐거운 파키 오래오래 이끌어주세요 항상 감사합니다 파키 중에 독일 언니들이라는 채널이 있는데 들을 때마다 솔롱님이 생각난다는데요 저 사실 이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서 저는 되게 좋아하는 채널이긴 하거든요 거기 솔롱님이랑 비슷한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독일에 사시는 여자 두 분이서 해외에서 혼자 가시는 분들을 위로하는 이런 컨셉 방송인데 저는 그 바이브를 되게 좋아해요 그렇구나 저희 살롱에서도 언니들이 저한테 되게 많이 언급을 해주셔서 언제 한 번 저도 들어보겠습니다 저도 구독 3개 쓰거든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찡스님 아 찡스님 뭐죠 이분? 엄청 길게 남겨주셨어요 진짜 길게 남겨주셨어요 이번 파켓 듣다 너무 궁금해서 부랴부랴 책을 주문해서 하루 만에 완독했습니다 하루 사이 흘린 눈물 콧물로 저의 감상평을 대신해 봅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라는 것이 이런 상황이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항상 투정하던 저의 책임의 무게가 이렇게 무한하게 가벼이 느껴지고 조금은 감사하며 살자 라고 또 한 번 다짐해 봅니다 아 그렇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에도 우린 우리의 삶을 살아야 하고 또 잘 살아갈 수 있다라는 따뜻한 메시지를 남겨줘서 훈훈한 마음으로 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안락사에 대한 찬반의 입장은 없지만 아래 하루님의 글을 보고 주제 넘지만 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저도 몇 년 전 난치의 질병은 아니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나의 것이냐 세상과 멀어지고 싶은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스스로의 모든 것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저마저 저를 감당하지 못해 죽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살다 사라져야지 하고 누구에게도 이 생각을 나누지 않았는데 언젠가부터 몇 번 만나지도 않은 락형이 저에게 매일매일 연락해서 자꾸 이상한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 뭐지 싶으면서도 이 사람이 보여주는 어른의 세상이 좋았고 또 전혀 느껴보지 않은 소속감과 동지애를 느끼며 마지막이 외롭지는 않겠구나 그랬는데 락형이 죽을 거면 도둑질도 해보고 사기도 쳐보고 섹스도 해보고 할 거 다 해보고 죽으라고 당시 고등학생이던 저에게 저런 말을 해서 당시에는 황당했지만 하루만 더 살아라 일주일만 더 살아라 미션을 내리는 우리 길드장의 명령에 제 인생은 그냥 이렇게 흘러온 것 같습니다 하루님 죽지 마세요 의지만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삶이 너무 고통이시겠지만 하루에 하나씩만 즐거운 거 다 해보시고 이름처럼 하루씩만 버텨주세요 어차피 우리 모두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니까요 힘든 거 함께 나누며 이 세상에서 즐거운 추억 같이 차곡차곡 모아봐요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의 시간을 보내시고 계실 텐데 주제 넘었다면 너무 죄송합니다 그렇지만 계속 하루님의 결정 응원하겠습니다 눈물 나네 진짜 다 컸네요 진짜 아 다 컸어요 찡스님하고 락님의 인연도 참 보통 인연이 아닌 것 같아요 진짜로 사실 이렇게 저도 이렇게 가끔 댓글을 남겨주면은 제가 모르는 저의 추억을 자꾸 소환해서 저의 기억을 소환해서 제가 내 얘기 쓰지 말라고 되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기억 안 나니까 이 얘기도 혹시 좀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래도 아주 큰 힘이 락님이 되어주셨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한테 사실 딸 같은 애라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편집하지 않고 읽었고요 특히 하루님에 대한 마음도 같이 남겨주셨는데 이 방송을 하루님이 듣고 있다면 이 찡스님의 마음 잘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언니들의 인생책 인생영화 코너 9월에 초대손님 이분이 나오셨네요 제가 이분은 언제 한번 초대를 해야겠다 했는데 중간에 바쁘셔가지고 저희 살롱에서 얼굴을 못 빼가지고 그래서 부탁을 드릴 겨를이 없었는데 이번에 다시 또 살롱의 얼굴을 비춰주셔가지고 이때다 하고 덥석 물어서 초대를 했습니다 우리 살롱의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수식어? 어 수식어 어 수식어보다는 굉장히 살롱의 티? 살롱의 씬 티? 아니 왜냐하면 저는 사실 저희 살롱에 세 번 정도 나오셨다는데 저번에 저희가 저거 뭐지 작품? 저희 저번에 했던 게 뭐죠? 카야 나왔던 거? 가재가 노래하는 곳 그걸로 제가 처음 뵀어요 살롱에서 그런데 저희가 기존에 그 작품을 갖고 나왔던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다 뒤집어 놓으셨어요 완전히 소시오패스였다 완전히 다른 해석을 주셔가지고 혁신을 가져왔다 맞아요 저거 너무 신선했어요 살롱의 혁신자? 살롱의 선구자? 제가 안 보이는 면을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보원은 카야가 악마는 프라나를 입는다면서 오늘 저거 많이 갈아입는다고 맞아 그런 것까지 보시는 아주 해안을 가지고 있는 분이고요 소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언니는 백조랑님입니다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한 번도 안 여자봤나요? 닉네임의 의미에 대해서? 아 근데 크게 의미는 없어요 사실 원래 약간 필명을 쓰다가 이제 필명을 또 똑같이 쓰기가 좀 그래서 랑자를 좀 붙였어요 원래는 백조님이시군요 어머 백조라고 백조가 되고 싶은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백조랑이라고 닉네임을 쓰고 있고요 직업 이런 것도 얘기하나요? 네 편하게 방송작가 19년차가 됐더라고요 지금 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이제 그만하고 싶은 진짜 백조가 되고 싶은 한량이 체질인 백조랑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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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면 그래서 시선이 좀 남달랐을 수도 있다 이 19년차 작가의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사실 작가라는 직업이 볼 거 안 볼 거 다 보거든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맞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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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취재도 많이 하고 연예인뿐만 아니라 일반인 취재가 정말 많아요 정말 많은 인생사도 듣고 정말 많은 유형의 분들도 되게 많이 만나는 그런 직업이에요 근데 글을 쓰는 직업은 아니어서 작가라고 하기가 좀 항상 민망해요 아니요 근데 저는 사람을 많이 만나서 얘기하는 직업만큼 이렇게 해안이 열리는 직업이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백조랑님의 정말 새로운 시선 아주 참신한 생각들을 들어볼 수 있는 너무 설레요 그런 시간으로 기대하고 있고요 우리 백조랑님 백조랑 언니가 선정한 책은 어떤 책이죠? 편혜영 작가님의 홀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을 어떻게 선정하게 됐어요? 이 편혜영 작가님은 제가 몬순 이분 이제 단편인데 그 마지막에 뭐야 그래서 바람을 핀 거야 안 핀 거야 라고 의문을 던져서 끝나는데 그 극 중 이제 와이프 역할이 그래서 이제 그 책을 시작으로 편혜영 작가 책을 모조리 좀 찾아봤었어요 제가 스무 살 무렵 그러니까 10대, 20대 때는 왜 하성란, 은희경, 신경숙 이런 작가님한테 미쳐있었으면 지금 이 나이 되서는 편혜영, 최은영, 강화길 그 다음에 정세랑? 좋죠 선보미도 괜찮고 다 작가님들 그런 분들한테 요즘 많이 빠져서 보고 있는데 그중에서 저는 편혜영 작가님의 문체가 되게 쉽고 직설적이었어요 그거 맞아요 그런 메타포가 계속 숨겨져 있는 게 아 이분 진짜 글 좀 이렇게 말하는 교수님이신데 이분 정말 잘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는 그런 분입니다 와 너무 공감하는 게 저 사실 이제 편혜영 작가님 이 책을 추천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왜냐면 제가 좋아하는 장르를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 되게 좋아할 거다 읽어봐라 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사실 챙겨보기가 좀 힘들어서 사실 이 홀이 처음이에요 읽어보는 걸 근데 일단 아까 말씀하신 그 문체 너무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또 좋았던 건 짧아서 좋았고 맞아요 금방 보죠 그리고 생각할 거리가 정말 많고 제가 사실 이제 이 책은 정보가 아무것도 없이 그냥 봤어요 근데 책을 읽다 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그런 스릴러문을 쓰시는 분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좀 아픔을 가진 사위와 어떤 장모가 하나의 가족이 되어가는 약간 그런 드라마 같은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생각도 봤는데 전혀 아니죠 정말 대반전 스릴러 그래서 보는 내내 진짜 빨리빨리 넘겼어요 스릴러가 스릴러야 스릴러 장르 맞아 미스테리 너무너무 좋았고 읽고 나서 다른 작품들 다 찾아보고 싶다 그런 느낌이 확 들었어요 저도 두 분의 의견에 너무너무 공감을 하고요 특히 백조룡님이 얘기한 것처럼 문체가 되게 간결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다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이 책에 빠져들게 해주는 매력인 것 같고 두 번째는 우리의 생각을 계속 깨줘요 처음부터 이렇게 가겠지?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아니야 이렇게 가겠지? 아니야 그리고 중간중간 힌트를 계속 주거든요 이 사람이 행했던 어떤 행위에 대해서 힌트들을 주는데 그냥 무심코 지나치는 떡밥들이 뒤에서 다 회수가 어떻게 보면 돼요 맞아요 앞에 그냥 썼던 이야기들이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어 그냥 했던 얘기가 아니라 다 이유가 있었고 그냥 했던 행동이 아니라 다 의미가 있는 행동들이었다는 게 그런 게 이 책에 어떻게 보면 뭔가 퍼즐 조각 하나씩 맞추는 것 같은 매력? 맞아요 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리고 캐릭터가 정말 매력이 있던 게 캐릭터가 어떻게 보면 그냥 우리 주변에서 보면 정말 흔하고 되게 평범한 것처럼 그려놨지만 알고 보면 다 무서워 다 무서워서 그렇죠 맞아요 결국에는 내 주변에 있는 그냥 평범한 누군가들도 결국 다 이런 게 아닐까? 약간 그런 걸 한 번쯤은 내가 의심해보게 되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초장부터 얘기를 다 해버리면 또 뒤에서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살짝살짝 숨겨가면서 지금은 필터링을 좀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튼 그런 재미가 있는 책이다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여러 가지의 포인트를 좀 두고 읽으면 재미가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편혜영 작가님 이 책 앞단에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이 글을 간단하게 먼저 읽어드리면 1972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예대 문예창작과와 한양대 국문과 대학원을 졸업했다 2000년 서울신문 신춘문예로 등단했으며 소설집 아오이가든 사육장 쪽으로 저녁의 구에 밤이 지나간다 장편소설 재화빨강 서쪽숲에 갔다 선의 법칙 등이 있다 한국일보문학상, 이효석 문학상, 오늘의 젊은 예술가상, 동인문학상, 이상문학상, 현대문학상을 수상했다 현재 명지대학교 문예창작학 교수로 재직 중이다 상복이 굉장히 많으신 분이네요 이분 맞습니다 그만큼 인정받는 그런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편의영 작가의 홀, 어떤 이야기가 담겨있는지 줄거리 소개를 좀 먼저 해주세요 네, 이 홀은 일단 제목에서 보는 것처럼 구멍, 홀 그래서 저도 약간 심리, 서스펜스 또 이분이 이 책으로는 한국에서는 상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상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상 받은 것 자체가 공포, 서스펜스 이익의 상 주는 셜리 잭슨 상 그 작가 이름을 딴 그 상을 받았대요 저는 그거를 보고 이 책을 봤더니 사실은 아는 책이었어요 뭐냐면 단편집, 식물애호에 실려있던 그 단편을 장편으로 늘린 식물애호가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장편을 늘리니까 더 재미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단편이 좋다고도 하시는데 내용을 잠깐 말씀을 드리면 오기라는 한 남자가 있어요 이 남자가 눈을 떴는데 전신마비, 불구가 된 상태에서 눈만 깜빡일 수 있는 상태에서 눈을 뜹니다 아내는 죽었고 옆에 있는 유일한 가족은 장모님 밖에 없어요 처음에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안 됐다, 이 남자 전신 불구가 됐고 또 이 남자가 자기가 살아온 얘기를 짤막짤막하게 회상을 좀 해주는데 힘든 어린 시절 아버지 폭력적이고 가부장적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지원도 해주지 않는 이런 아버지와 일찍이 자살하신 어머니한테서 태어난 아이가 정말 덤덤하게 아무렇지 않게 크는 그러면서 욕심을 부려서 공부를 악착같이 해서 성공 가도로 달리는 그런 오기란 남자가 있고요 이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는데 장인과 장모의 특징이 좀 잘 살아나고 있어요 장모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데 바늘로 좀 찌르는 듯한 그런 이미지의 장모님과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하는 장인어른 사이에서도 되게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은 굉장히 강철 마인드를 가진 주인공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전신불구가 됐으니까 자기 인생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절망과 회안이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의 특징이 희망을 찾아요 계속 그러니까 이 사람이 살아온 과정을 되게 이입돼서 볼 수 있게끔 악착같이 버티는구나 어쨌든 성공했구나 그런데 반면에 죽은 아내는 계속 계속 실패를 하는 이미지로 자꾸 부각을 시키고 있어요 이 소설을 보면 처음에 독자들은 다 오기라는 남자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오기에 편에 서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불구가 됐고 전신 아예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서 장모님하고의 관계 처음에는 괜찮아요 그냥 가족 그래서 딸을 잃은 장모님과 아내를 잃은 불구의 남자가 같이 아까 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이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이제 그런 거죠 이야기의 끝이 결국은 오기하고 독자의 호를 느끼게 해주면서 맞아요 그러면서 끝난 이거 반전까지 반전까지 얘기를 해야 되는 건가요? 마지막에 그래서 보다가 3분의 1 딱 넘어가면서부터 3분의 2 지점 딱 되면 아마 140페이지 정도 딱 들어갔을 때 이게 느껴져요 뭐야 얘 그치 얘 뭐야 제이랑은 뭐야 내가 봤던 애가 그 학생은 뭐야 그리고 얘 뭐야 도대체 그리고 장모님이 되게 악랄하고 못됐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사실은 더 해도 되는 부분이었구나 오기한테 그러면 이 오기는 뭐야 도대체 이 사람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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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결국은 이 책에서 편행 작가님의 치밀한 계산으로 오기하고 나 사이에 독자 사이에 큰 홀이 발견되면 알게 되면서 다시 책을 펼치게 되는 맞아요 작가님 보러 다시 돌아가게 되고 이 많은 상을 받을 가치가 있는 분위기 저거 맞아 이렇게 아니 근데 좋은 책이 원래 그런 거잖아요 소개를 했을 때 누구나 읽을 수 있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맞아요 책 좀 읽었다는 분들이 아니라 진짜 어느 누구도 쉽게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따지면 정말 잘 쓰시는 저는 사실 이 책 봤을 때 올가미 옛날에 영화 기억이 났어요 그게 많이 생각났거든요 재지우 맞아요 그게 이제 아 사위로 바뀌었다 제가 작가님 찾아보다가 보니까 작품이 많으시잖아요 근데 본인의 작품 중에서 영화로 만든다면 이 홀을 영화로 만들고 싶다고 꼽으셨더라고요 근데 영화로 만들어서 너무너무 재밌을 작품 같아요 저는 연극 연극 그게 뭐냐면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연극으로 만들기 너무 괜찮다 그러네요 공간이 한정적이니까 너무 괜찮은 작품이다 거의 집에서만 일어나는 일이니까 약간 미저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그러니까요 이렇게 백초랑님이 설명해 주신 옥이라는 남자 이 옥이라는 남자에 대한 이해를 먼저 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소설을 따라가기가 힘듭니다 옥이라는 남자는 어떤 남자죠 옥이는 그냥 처음에 저희가 이제 이 옥이 얘기를 따라가다 보면 느끼는 건 그냥 뭐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 남자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또 정원이 딸린 단독주택도 있고 또 최근에 정교수로 임용이 됐어요 그래서 지도학 교수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냥 겉으로 보면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가질 거 다 가지고 있는 또 자기 커리어를 하나씩 잘 쌓아 나가고 있는 정말 평범한 대한민국의 남자로 나오는데 그에게도 아까 잠깐 설명해 주셨지만 어떤 아픔을 좀 갖고 있는 캐릭터예요 옥이도 어머니가 옥이가 어렸을 때 우울증을 안고 계셨는데 약물 과다 복용을 해서 옥이가 10살의 나이에 세상을 떠나요 그리고 아버지도 나름 또 자수성가한 분인데 옥이에게 부정을 베풀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옥이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경제력을 항상 비하하고 무시하고 약간 이렇게 이런 가정 환경을 갖고 있고 친구들도 이 아이를 보면서 또라이다 약간 이런 시선을 많이 보내고 있어서 좀 외로운 어린 시절을 좀 보낸 그런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런 인물인데 뒤로 가면서 캐릭터가 변화 그렇죠 캐릭터가 변화한다기보다는 진실이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보이는 거죠 그렇죠 그런 모습들이 뒤에서 보여지는데 사실 초중반부까지는 그냥 되게 평범한 맞아요 그냥 가정의 가장이자 대학 교수이고 그리고 뭐 아내를 또 생각하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인가 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초중반부에 등장하는 그의 모습에 이제 초점을 맞췄을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이런 철렁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러면서 이 인물이 아내를 바라보는 시선이 계속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오기가 보는 아내 그리고 오기가 보는 아내 가족들은 어떤 캐릭터죠 오기 아내는 오기의 표현으로 의하면 성공을 하고 싶은 그치 커리우먼의 정점을 치고 싶은 욕심이 많은 사실 동기였잖아요 둘이 그런 친구인데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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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를 해요 실패를 하는데 그 실패에서 더 도전하지 않는 거를 굉장히 오기는 비판적인 시선으로 봐요 와이프를 그런 표현들이 있을 때 처음에는 독자들은 아마 오기의 시선이 맞다라고 볼 거예요 이 와이프는 노력하지 않는 그러나 뿐만 성대한 그래서 자기가 좌절되는 거를 계속 계속 이제 실패를 맛보면서 희스테릭한 여자로 그러면서 오기를 계속 끊임없이 의심하는 이런 캐릭터로 초중반에는 보입니다 계속 그 캐릭터가 그런데 뒤에 가면 뒤에 가면 철저히 그거는 누구의 시선이다 오기의 시선이다 그 와이프의 입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누구 하나 언급해 주는 사람이 없다 이 책 자체가 오기의 시선이다 그러면 화자가 오기가 돼야 되는데 작가는 또 철저하게 제 3자 입장에서 보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되게 치밀하다고 생각했었어요 차라리 나라는 존재로 오기가 말을 하는 1인칭이었으면 오히려 우리가 처음부터 의심을 했을 수가 있는데 3인칭 시선으로 글을 쓰고 있다 보니까 전혀 의심하지 못하고 오기의 편에 서게끔 만드는 맞아요 그런 계산이 확실하게 들어가 있는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와이프의 이미지는 철저하게 나고자 실패한 그리고 히스테릭하고 끊임없이 잘나가는 남편을 질투하는 그런 와이프로 그랬죠 마지막에 사고나는 장면도 그렇게 노사가 되고 있어요 끊임없이 그냥 보면은 기자가 되고 싶었잖아요 와이프가 그래서 자기가 꿈꾸는 기자의 사진을 항상 들고 다니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타겟으로 정한 게 목표로 정한 게 그냥 이 사람의 성공한 모습인 거야 근데 이제 그런 걸 담고 싶은 거고 성공을 하고 싶었던 거지 딱히 기자가 되고 싶다라는 약간 그런 모습은 또 안 보이는 것 같고 제가 볼 때 실패라기보다는 그냥 본인이 포기한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 것 같아요 포기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 그런 상상만 해보게 되는 거죠 과연 진짜 오기의 시선으로 아내는 되게 실패한 인생이고 뭔가 이루지 못하고 끈기도 없고 인내도 없고 자꾸 생각이 다른 데로 튀는 그렇죠 갑자기 본인 입장으로는 그냥 그렇게 계속 포기하고 결국 이제 일하게 된 출판사인가요? 거기서도 이제 사내 고발 같은 걸로 이제 당당하게 이제 좀 꼬지르고 나오고 그리고 정원을 정말 크게 가꾸는데 그 정원에 모든 걸 쏟아붓는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의 저희 어머니 모습들 베란다에서 정말 화분을 바꾸시네 정말 그런 모습을 방어 토마토 키우고 그런 모습이 많이 부각되죠 초반에는 그러니까 참 생각해보면 아마 그 과정들 사이에서 좌절하게 되는 이유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이유는 모르는 거야 어차피 이 제3자의 시선이라고 하지만 그게 오기가 바라보는 시선을 제3자가 써내려가는 거니까 그 밖에 그 프레임 밖에 있는 상황들까지는 우리가 그냥 상상만 해보는 거지 정말 그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서 저는 아내는 아내는 좀 기본적으로 꿈이 되게 많고 좀 높은 어떤 이상을 갖고 있는 인물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보면서 했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오기는 상대를 짓밟고 성공을 해요 K가 대표적인 희생자였잖아요 그런데 아내는 부조리한 걸 견디지 못해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완전 정반대되는 거를 오기의 시선에서도 느껴져요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히스테릭한 여자 실패를 맛본 여자 노력하지 않는 여자로 치부되다가 나중에 보면은 사실은 그건 진짜 오기의 시선이니까 그 와이프는 실패를 한 게 아니라 포기를 한 걸 수도 있고 그게 남편 때문일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리고 희생을 장미를 가꾸고 화단을 가꾸고 하는 것도 사실은 본인의 그게 아니라 다른 이상이 있었을 수도 있는 거고 매 상황을 나중에 다 의심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이 여자의 캐릭터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그런데 하나 생각했던 게 그거였어요 오기는 되게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엄청 있는 캐릭터예요 맞아요 불행한 어린 시절과 학창 시절이 그렇게 만든 거야 단단하게 그렇게 연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런데 와이프는 되게 평범한 일본 집 딸인데 일본 혼혈로 비유를 하면서 그리고 이제 그걸 보시고 있잖아요 뭐라고 하죠 유골함 유골함 그거 자체도 오기는 이상한 시선으로 봐요 맞아요 계속 오기는 자기만 자기애가 있고 와이프 자체는 자존감이 없는 사람으로 표현을 하는 게 너무 보이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제가 되게 이게 평범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남성분들 또 이렇게 가정을 그리고 있다고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우리나라에서 베이비부머 시대에 남성분들이 이런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힘든 시대를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다 사실 그 시대의 자수성가 말고는 사실 많지 않았잖아요 없죠 나는 이걸 존중받고 싶은 거야 인정받았으면 좋겠고 인정받고 난 되게 대단하고 날 높이 사줬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시선으로 와이프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기라는 인물이 여튼 아버지도 사업이 망하고 좀 어려워지고 이러면서 금전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교수까지 된 거잖아요 그 생각에서 갖고 있는 거죠 자기는 내가 너무너무 노력해가지고 내가 근데 그 보면 여기서도 재밌는 시선이 그런 것 같아 자기는 어떤 목표가 있어서가 아니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회피했어 이 사람은 성공에 대한 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이 되고 싶다라는 계획이나 목표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냥 오기라는 인물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근데 난 치열하게 살고 싶지 않아서 대학원을 갔더니 대학원에 잘 풀렸네? 대학원에서 또 만난 은사를 통해서 이제 교수까지 또 끝할 수 있는 그런 되게 뭔가 이 사람이 시선대로 오면 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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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따라주었던 그런 인생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나를 시기한다 나를 질투한다 내가 뭔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데 되게 책략? 책략가? 책략가일 거라고 생각을 한다 약간 이런 식의 어떤 불편한 시선도 있었어요 다른 사람 바라보는 불편한 시선 근데 정말로 그게 순수하게 아무런 의도 없이 그렇게 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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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줘서 그 자리에 갈 수 있었을까? 아닌 것 같은데 사람들이 과연 이 사람이 정말 아무런 의도 없이 순수한 사람인데 순수하지 않게 바라봤을까? 불손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을까? 아닐 거거든요 그치 그러니까 그런 어떤 오길한 인물의 양면성에 대해서 계속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 소설이 그래서 언니들이 느낀 오기의 양면성 또 어떤 면이 이해하기 어려웠고 또 어떤 면이 이해됐는지 그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는데 그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기가 대학 교수가 되기까지의 과정이 있고 주변 동료 인물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연들이 있었죠? 일단 오기가 임용을 앞두고 K를 짓밟아서 올라갔다 K라는 인물은 어떤 인물이죠? 동료죠 같이 일했던 동료고 그 동료의 근데 약점을 잡아서 본인이 먼저 이제 임용에 합격이 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근데 이 작가의 특징이 그거예요 되게 짧게 언급을 해요 맞아요 K라는 인물에 대해서 복합적인 설명이 아예 없고요 그냥 K예요 이름도 없어요 그냥 K로 K로 표현을 하고 있고 이 K가 사실은 더 유력했던 것 같아요 임용 그랬는데 약점을 하나 잡고 자기는 이걸 활용했다고 표현을 하는데 살짝 언급이 되기 때문에 이걸 보는 저도 독자도 이 정도는 할 수 있지 이게 뭐 크게 대수라고 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얘기가 잠깐 언급이 돼서 사실 그거 읽을 때만 해도 오기에 문제점을 찾지를 못했었어요 그렇죠 누군가는 이게 처세술로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리고 나한테 기회가 오면 나도 오기 정도는 하지 않을까 그치 저 사람이 저런 약점이 있어 내가 돼야 되는 게 맞아 라는 생각 정도는 우리 누군가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 그치 근데 그거는 사실 나중에 오기에 다른 면을 봐도 저는 사실 그 생각엔 좀 변함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왔는데 내가 저 사람의 약점 하나를 언급함으로써 내 인생이 바뀔 수 있는데 그치 그걸 그냥 아 난 너무 양심적인 인간이야 나 절대 말 안 해 그럴 수 있나 아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저는 그러니까 저도 오기에 대해서 비판을 하지는 못할 것 같아요 당연히 그냥 사회생활 되게 잘하는 남자로 비춰줬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리고 너무 짧게 언급되기도 했고 별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보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그냥 휙 넘길 수 있는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제가 어렵게 다가왔던 부분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 오기가 예컨대 그걸 자각하고 있으면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나는 사실 그런 사람 그런 면도 있어 나는 그런 면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근데 제가 느껴지기에 그 초중반부의 오기는 자기는 되게 무결점에 그럼요 맞아요 저는 그게 무섭거든요 나는 내가 하고 있는 어떤 행위도 다 뭐 윤리나 도덕적으로 문제되는 게 없고 다 그냥 나는 순수한 의도 혹은 나쁜 의도 없이 하는 행동들 그리고 나는 충분히 내가 해야 될 역할들을 다 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는 생각도 못하고 자기는 그냥 자기 삶을 나는 나에게 주어진 삶을 열심히 살 뿐 이라는 생각인데 나중에 뒤로 가면서 자기로 이제 상처받았던 사람들 상처받았던 상황들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던 순간들이 계속 나와요 저는 그래서 되게 현실적으로 봤거든요 그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선택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게 악의를 갖고 하는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당연히 이게 당연한 거라고 사실 생각해서 내가 기회를 잡는 거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던 것 같아요 초반에는 이제 랑님하고 같은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거는 이제 입용 문제를 두고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제이 등장하잖아요 네 제이가 등장하고 나면 제이에 대한 설명도 해주시면 좋겠어요 제이는 어떤 제이는 이제 오기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는 동료 동료죠 동료고 여기서도 이름이 없습니다 제이입니다 제이 제이인데 끊임없이 와이프가 제이와 오기의 불륜을 의심을 해요 근데 오기는 하나도 의심할 게 없는 상황처럼 계속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난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친한 동료야 그냥 있었던 일을 얘기할 때 제이 연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와이프가 의심을 하고 그때 와이프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인생에 계속 자기한테 이제 의붓증처럼 보이면서 시트릭한 모습을 보이고 계속 의심해 의심해 의심을 한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 그 장면도 있잖아요 왜 집들이 했을 때 와이프는 오기가 제이하고 거실 쇼파에서 키스를 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오기는 아니다 라고 할 때만 해도 오기의 시선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독자는 아니라는데 저 와이프 왜 저래 근데 뒤에서 또 짧게 언급이 되죠 제이랑 사귀긴 사귀었다 와이프의 의심 때문에 사귀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헤어졌다 하지만 그 뒤에 일이다라고 해서 변명을 했죠 헤어졌는데 그 뒤에 일이다라고 그 뒤에 일이다 그죠 근데 그러고 난 뒤에도 짧게 만나고 헤어졌습니다 헤어진 이유가 웃겨요 한 여학생을 위로해 주다가 또 그 여학생이랑 제이의 의심을 갖고 헤어졌다 근데 여학생이랑 어쨌든 하룻밤 보낸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지 않는 거잖아 저는 사실 그 양면성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교수 임용 문제까지나 저도 사실 아무 의구심이 없었는데 제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면서 이 오귀의 양면성이 굉장히 많이 부각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오귀도 그렇지만 대다수의 한국 남자가 가지고 있는 양면성일 수도 있지 그런 생각을 해요 그렇죠 맞아요 아내가 나를 너무 몰아세워서 내가 맘둘 곳이 없어서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게 됐고 그게 제이야 그의 의심대로 됐어 그러니까 어떤 남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은 가정이고 와이프는 여자가 아니고 부모는 오귀도 그런 얘기를 해요 제이랑 헤어져서 너무 슬펐던 게 나의 젊음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순간이어서 너무 기뻤다라는 그런 부가 나와서 뭐야 이 새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구절들이 있고 그리고 와이프가 과연 저는 사실 아니 땅굴뚝에 연기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합리화를 굉장히 많이 했다라고 생각해요 저도요 그 제이의 기준을 봤을 때 정말 그랬을까 정말 아내의 의심 때문에 제이한테 더 많은 시선을 가고 더 많이 생각하게 되고 정말 그런 관계가 됐을까 되게 자기 합리화를 해놓은 부분이 이 제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그 아내가 의심을 하던 초반 부분 이제 제이하고의 그때는 진짜 연애 노름 와이프는 잊고 연애는 제이랑 하다가 그 집들이 사건 이후로 제이랑 완전히 이제 붙어버린 거죠 사실은 모르지 그전에 뭐 하룻밤 있었을지는 모르겠지만 표현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이는 어쨌든 오기를 만났고 불륜 여고 불륜 남이고 그런데 한 여학생 때문에 둘이 틀어져요 제이도 가치없이 돌아섰고요 나 이거 병문화 온 장면 기억나세요? 네 장모가 불러서 그것도 제이한테 불러서 네 그 시작이 제이한테 전화를 했었어 오기가 안 움직이는 손을 어떻게든 움직여서 맞아요 장모가 불렀을 때 마지막에 나가는 장면에 오기가 제이를 쳐다보고 안타깝게 제이도 그 얘기를 해요 장모님이 불러서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기가 도와달라는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럼 제이가 왔었어야지 그렇지 안 와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오기가 간절하게 쳐다본 걸 못 느낀 게 아니에요 보면은 그래 분위기를 보면 또 오기는 제이가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게 오기의 시선이잖아요 네 그럼 그게 진짜 제이가 다음에 또 올게요 이러면서 자기 손으로 꽉 잡아주고 나갔을까요 각별이었을 수도 있지 제이는 정말 경밀의 시선으로 그렇지 얘 이렇게 된 게 너무 잘됐다 라는 이런 비아냥으로 쳐다보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오기는 철저하게 뭐다 계속 자기 위주로 자기에만 굉장히 부풀려져서 생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제이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전 또 다른 양면성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아내를 대하는 방식인데 처음에 오기의 시선으로 공허하는 굉장히 배려를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많이 비춰져요 맞아요 그래서 어 그래 그럴 수도 있지 라고 하는데 사실 제가 겪어봐도 누군가의 과도한 배려라는 게 나한테는 나는 무시당하고 있다고 느껴질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얘가 딱 그래 오기가 딱 그래 그러니까 뭐 정원을 가꾸는 것만 해도 어 좋지만 뭐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그런데 대화를 어느 순간 되게 단절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냥 어 그럼 그런 거지 뭐 그러니까 덩쿨만 안 키워졌으면 좋겠어 약간 이렇게 말하는 게 저는 대화를 끝까지 이어나가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을 존중해서 말하는 게 아니고 관심을 거쳐서 말하는 게 아니고 어 얘기하다가 그냥 이해를 계속 못하니까 내가 이 사람이 이러는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시하고 차단하고 야 그러면 이거만이라도 해줘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자꾸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가장 큰 양면성이 보였던 것 같아요 오기에 어 그냥 관심이 없어요 맞아요 아내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왜 이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냥 자기 눈에 한심해 보이는 거야 맞아요 근데 아내가 그걸 못 읽었겠냐고요 나를 한심하게 보는 어떤 시선 그러니까 뭔가 너를 성장시킬 수 있는 걸 찾아봐 내가 하는 건 그럼 나를 내가 마이너스가 되는 행동들인 거야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런 부분들이 아내 입장에서 굉장히 걸리는 부분들이 많았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내색을 하더라도 오기는 아마 몰랐을 거예요 알고 싶지도 않았을 거고 그래서 그냥 넘어가는 게 되게 많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물에 대한 양면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너무 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 인물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러니까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것 때문에 이런 나는 그런 의도가 전혀 없었어 근데 정말 의도가 없었을까? 저는 그게 되게 궁금해요 진짜 의도가 없었을까?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살 거란 말이에요 솔직히 내가 어떤 치밀하게 계획을 해서 내가 뭔가 이뤄내고 이렇게 자기의 영웅화 시키는 사람들보다는 그냥 대다수의 남성들은 특히 전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나는 운이 좋았고 난 이렇게 그냥 살아갔고 이게 나한테 너무 당연한 거고 자기의 시선이 사실 옳다라고 정당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은 항상 많기 때문에 대다수가 이럴 것 같아요 근데 보면 도덕성이 결핍되어 있잖아요 양심도 결핍되어 있어요 사실은 오기는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캐릭터예요 근데 이게 어린 시절하고도 연관이 돼요 엄마의 죽음도 아빠의 모진 학대잖아요 사실 아이를 방치했던 거랑 마찬가지니까 거기서 자기는 딴딴하고 성공가도로 달리고 있지만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결핍이었던 거예요 매의 선택이 양심도 없고 도덕도 없었던 이유는 그 결핍을 채우는 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여기 책의 표현대로라면 사실은 내가 이런 선택을 할 때 한 번쯤은 돌아보거든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저 사람한테 내가 피가 가지 않나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 약점을 터뜨리면 K는 뭐가 될까 K의 인생이 혹시 난간이 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하는 게 우리가 타고난 양심이죠 근데 오기는 그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럼 이거는 정신병의 일조일 수 있어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기가 이 대학을 나온 건 아니지만 저는 언젠간 이 대학을 나올 거기 때문에 나왔다고 얘기했던 사건 그 S 모양 사건 기억나세요? 기억납니다 근데 그분의 그런 일대 이야기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그분 입장에서는 자기는 거짓말을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나는 그 대학을 나올 거고 나는 그 대학 나와서 그 대학은 나올 거고 나올 사람이야 나는 그러니까 내가 너랑 정치인들이든 유명한 분들이든 당연히 나는 그 정도 레벨이 되는 사람이야 아직은 안 나왔지만 나올 거기 때문에라는 게 정신병의 일종이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망각하고 사는 아니 저는 너무 이 옥이라는 캐릭터가 처음에 너무 그 현실적이고 저는 모든 사람이 다 이렇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저는 이제 업무를 해볼 때 사업을 하시는 남성분들을 많이 만나요 한 50년대 60년대의 남자분들을 근데 대다수가 거의 이렇게 말씀을 다 하시거든요 본인의 업적이라든지 본인의 가정이라든지라는 걸 얘기를 할 때 자기는 그냥 뭐 이렇게 했다 근데 여성분들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여성분들은 자기의 어떤 서름과 뭔가 자기가 이 길이 올 때까지 힘들었던 걸 좀 인정받고 싶어하고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이 그래서 저는 옥이가 양면적이라고 생각했던 거는 좀 그런 부분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은 저희가 보는 건 가정에서의 얘기다 보니까 와이프를 대하는 방식이 내가 볼 땐 내가 와이프 하면 되게 기분 나쁘겠는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도 너가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하지 그래 라고 했을 때 와이프가 그냥 그래서 봤을 때는 난 이미 성장할 시기는 지났어라는 얘기를 할 때 어떻게 보면 되게 한심하게 볼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 사실 이면에는 또 다른 모습을 더 많이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10년 20년 이상을 산 부부들 사이가 모두 느끼는 너무 평범한 이런 일상이다 제가 봤던 시선이 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까지만 해도 사실 옥이랑 저랑 동일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와이프가 되게 되게 미련해 보였어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징징거리지 저렇게 이상만 갖고 있지 왜 이렇게 현실적으로 부딪히지 않지 자꾸 왜 피하지 저기서 왜 자기가 사표를 내고 나오지 이런 생각을 옥이랑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옥이었어도 와이프한테 정이 좀 떨어지고 있겠다 떨어졌겠다 그러니까 자기랑 다르잖아 나는 성공하려고 어떻게든 애를 쓰는데 제대로 살아보려고 내가 그 어린 시절 그 불운한 환경을 다 딛고 내가 이렇게 성공하려고 너무너무너무 애를 쓰고 있는데 왜 너는 이상만 쫓고 있고 왜 너는 징징만거리고 있어 난 그때만 해도 사실 진짜 옥이랑 저랑 같은 입장에서 계속 와이프를 봤던 것 같아요 극티일 수도 있고 진짜 감자 하나도 못 느끼는 근데 저는 극티까지는 아니라서 근데 그렇게 보는데 나중에 그게 정말 뒤통수를 제대로 맞았다라는 생각이 이제 드는 게 너무 제가 옥이한테 이입을 했던 것 같기도 해요 아니 근데 들으시는 분들이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왜 도대체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뒤통수를 맞았다는 거지 라는 이야기를 이제부터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옥이라는 인물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평범한 어떻게 보면 그냥 가정의 가장이자 대학의 교수이고 그리고 특별히 어떤 모난 구석이 없을 것 같다라고 판단 그리고 누구한테는 이런 이 정도의 자기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남에게 이 정도의 글쎄 전략은 취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정도로 바라보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이 사람의 행동이 사실은 정말 그게 순수했을까 정말 그랬을까라고 의심을 하게 되는 대목이 이제 뒤에 나와요 그게 이제 장모와의 관계에서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장모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옥이를 퇴원 수속을 밟고 자기가 보호자 그러니까 부모도 일찍 옥이의 부모도 일찍 돌아가셨고 그리고 아내도 이제 사고로 인해서 교통사고로 이제 입원을 했던 건데 아내와 같이 타고 가던 차가 전복이 되면서 아내는 바로 직사를 했고 옥에만 살아남았던 상황이어서 보호자가 되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서로에게 유일한 가족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래서 장모도 장모도 뭐 남편이 이미 세상을 떠난 상태였고 딸밖에 없었는데 딸은 죽었고 그래서 이 사위를 자기가 처음에는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내가 보호자가 되어줘야겠다 처음엔 잘해주죠 잘 챙깁니다 그렇죠 근데 거기서 표현 보면은 옥이는 눈이 높아요 여자를 보는 눈이 높게 나오잖아요 근데 그 간병인의 가슴에 되게 흥분한 모습을 잠깐 언급을 해요 그러면 되게 사실은 옥이는 그렇게 포장을 해서 사러 왔구나 사실은 늙은 어머니뻘이잖아요 늙은 여자의 그 가슴만 보고도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정말 별 볼일 없는 그냥 남자 근데 옥이는 원래는 그런 취향이 아니라 항상 가녀린 여자들 만나다가 간병인 아줌마가 그냥 정말 아줌마인데 자기를 꾸미지 않는 정말 풍만한 몸매의 아줌마인데 할머니죠 할머니 그런 사람이 일부로 사실 옥이한테 일부로 유혹하기 위해서 가끔 시켜주면서 성귀도 건드리고 내 가슴도 약간 살짝살짝 스치고 근데 그런 거에 누군가의 살결을 느끼는 거에 너무 행복해하는 옥이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더 무력감을 느끼게 하는 약간 그런 거요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죠 생각을 해봐요 내가 아무리 나이 많은 간병인이어도 불구가 돼서 누워있는 삐짝 말려가는 남자한테 매력을 느낄까요? 눈만 깜빡이는데 괴롭히는 거야 그치 그냥 무심히 대한 거예요 너는 아무것도 느낄 수 없는 존재니까 나무 같은 존재니까 내가 이게 좀 부딪히든 내가 너를 여기를 만지든 신경 안 쓴 거지 네가 뭘 느끼겠어 그쵸 근데 여기서 보면은 옥이를 유혹하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것도 옥이 시선인 거예요 그렇지 자기애가 강한 사람은 맞는 거 같아 그 다음에 너무 코미디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잖아요 그 간병인은 멀쩡한 자기 아들도 있는데 누워있는 이 남자가 뭔 매력이 있다고 무슨 욕을 하겠어 그리고 되게 볼품없어요 나중에 이제 물리치료사가 그러잖아요 되게 볼품없는 자세를 누워있다라는 게 물리치료사 입에서 잠깐 잠깐 언급이 되거든요 근데 옥이는 그때만 해도 이 아줌마가 자기를 매력적으로 본다고 생각하면서 표현하는 것들이 너무 웃기더라고요 철저하게 작가가 작가님이 오기에 대해서는 계산을 해서 만든 캐릭터구나 절대 한 번이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림이 없어 정말 진짜 정말 진짜로 왜 한 번쯤 소설이나 영화든 캐릭터 한 번씩 붕괴가 될 때가 있어요 흔들려서 약간 바뀌거나 작가도 너무 이입돼서 쓰다보면 그럴 수 있다고 보거든요 와 근데 되게 충격적이다 왜냐면 저는 그냥 오기가 말하는 시선대로 봐서 간병인 너무 무서웠거든요 솔직히 아 무서운 면도 있지 아니 정말 자기의 망나니 아들 데려와서 아들이 자기가 모아놓은 양주 뺏어먹는 거 그냥 흔쩍 먹으면서 나 괴롭힐러 발로 팽퉁 치고 근데 그런 것들이 신경도 안 쓰잖아 너무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이제 과학적이니까 나는 몸도 못 가는 사람인데 그냥 그런 모든 상황 하나하나가 다 저한테는 좀 스릴러였거든요 아 그럼요 당연하죠 마치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듯 이렇게 그냥 돌아서 가버리고 거기까지 읽을 때만 해도 오기 편이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계속 우리는 오기한테 놀아 놔요 그치 끊임없이 공부로 느끼게끔 그쵸 우리 카야 소시오패스설 를 이어 오기의 시선도 우리 오기에도 놀아난 거야 소시오패스는 제가 사실 카야를 너무 심하게 얘기 들어왔는데 카야 캐릭터 있죠 되게 심각해요 얘도 오기랑 다시 다를 바 없어 가만 보면 왜냐면 그것도 영화도 그 남자들을 보는 시선도 책에서도 전부 다 철저히 카야 시선이잖아요 오기는 카야의 환생설 이걸 뭐 이제 가제에는 결국 결론은 우리 다 놀아나고 있었다 근데 오기한테 진짜 놀아나는 거야 여기까지만 봐도 그러니까 그렇게 간병인까지 이제 돈을 주고 사서 이렇게 간병을 시킬 정도로 장모가 꽤 신경을 쓰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행동이 바뀌어요 그렇죠 아내의 서재 그렇죠 네 그 행동이 바뀌게 된 계기가 뭐죠 이제 그 장모님이 장모가 죽은 딸 딸이 기록해놓은 달력과 일기장 일기장이죠 그거를 보면서 모든 상황들을 파악해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언급이 없어요 그냥 우리가 유추하는 거예요 장모가 바뀐 행동을 하나하나 볼 때마다 딸이 느꼈던 박탈감과 허무함과 배신감과 이거를 온몸으로 장모가 표현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게 절정으로 치닫는 게 그 동료들을 불러놓고 거기엔 제이도 있죠 제이와 K와 M가 뭐 이런 동료들을 불러요 이름들이 없는 불쌍한 캐릭터들 이 사람들을 불러놓고 오줌줄 소변줄 맞아요 소변줄 맞아요 소변줄 가리는 장면에서 정말 인간의 가장 나약하고 원초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맞아요 이 상황이 뭐냐면 장모님에 대한 어떤 설명도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장모님은 어린 시절에 일본에서 쭉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근데 이제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의 정말 삶의 유일한 희망은 이 딸 하나에 있는 딸밖에 없어요 그래서 딸한테 모든 걸 걸고 이렇게 살았는데 그 딸이 남편하고 여행을 갔다가 사고가 나서 딸은 즉사를 하고 사위만 살아남은 거죠 이런 상황에서 서로밖에 가족이 없으니까 이 사위를 내가 돌봐야 되는데 처음에 간병인들 쓰고 하다가 아까 말한 우리가 문제의 간병인이 무슨 절도 같은 사건이 연루가 되는 건 아니지만 의심을 받고 쫓겨나서 장모님이 직접 와서 내가 간병하겠다 여기까지는 되게 좋은 장모님으로 보이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둘이 같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장모님이 생활하는 방은 아내가 생전에 썼던 그 서잿방에서 내가 지내겠다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아내가 이 남편의 오기를 바라보며 썼던 정말 일지 같은 그렇지 그런 글들이 다 쌓여있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거를 보지 않을까 오기가 한편으로는 좀 두근두근하는 약간 그런 장면도 설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둘의 동거가 시작되는 거지 맞아요 그래서 그 일지에는 여튼 오기가 바람을 피웠던 그런 이야기부터 해가지고 여러 오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고발문 같은 형태의 이야기들이 수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장모가 보고 난 이후부터 행동이 맞아요 바뀌어요 180도 바뀌죠 네 그래서 정말 이때부터 우리가 상상하는 그 미저리의 이야기로 네 오기가 어디에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 병원 진찰도 제대로 받지 못하게 하고 물리치료사도 제때 못 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런 행동들이 계속 이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또 어떤 재미있는 장면이 있냐면 교회의 목사님 갑자기 본사님도 불어다가 막 기도하게 하고 그런 모습이 나오고 가장 치욕스러웠던 것은 백조락님이 설명했던 자기의 과거의 내연관계였던 J라는 인물 그리고 자기가 약점을 잡아서 교수의 임용이 되지 못하게 만들었던 K라는 인물 그런 인물들까지 불러가지고 가장 취약한 모습 자기의 가장 부끄러운 모습까지 보여주게 만들거든요 장모가 이 장모의 행동이 언니들은 어땠어요 좀 통쾌했어요 혹시 불쾌했어요 오기에 대한 어떤 생각을 장모는 가지고 있었을까요 장모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가장 최선의 복수를 하고 있는 그치 딸을 잃은 엄마가 근데 알고 봤더니 그 딸을 죽음으로 몬 건 사위야 그 마지막 사고도 그렇잖아요 딸이 그 어기 안에서 싸움이 붙어서 어쨌든 사고가 난 건데 근데 이거 보면은 제가 그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는 오기가 바람을 핀 내용만 써놨을까 아닌 거예요 K도 부르고 한 거 보면 그리고 목사를 불러서 이 사람이 가장 싫어한 오기가 가장 싫어하는 방법으로 복수를 또 해요 목사님한테 오기에 돈을 주면서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고 노래를 부르고 오기가 가장 싫어하는 행동들을 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아내의 그 일지일기 기록에는 오기가 어떤 인물인지를 하나하나 다 써놨구나 그걸 뭐 우리는 책 내용이 나오진 않으니까 일지 내용이 나오진 않지만 장모가 부르는 사람들 장모가 하는 행동들에 따라서 와이프는 단순히 자기 남편이 바람을 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괘씸죄로 쓴 일기가 아니구나 정말 이 남자한테서 느껴지는 인간 이하의 모습들 도덕과 양심이 결여된 모습을 와이프는 하나하나 다 파악하면서 기록을 해놨구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단순히 내 딸에 대한 복수이기보다 너 이렇게 나쁜 최악의 인간이었어 라는 거를 그럼 내가 너를 적랄하게 한번 까발려주겠다 라는 장모님의 계산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았을까 그런 복수 저는 사실 상당히 불쾌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찌됐든 우리가 뒤늦게 상황을 알아서 장모의 입장을 보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이해되지만 그럼에도 상대는 팔다리를 제대로 쓸 수 없는 그냥 내 몸에 갇혀있는 사람인데 저렇게까지 가악을 해야 되나 해서 사실 그 너무 그게 사실 보는 게 힘들었어 그거는 근데 나중에 또 장모님의 시선으로 보면은 내가 나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딸이 알고 보니까 내가 얘를 간벽으로 왔는데 진실을 알고 보니 내 딸도 행복하지 않았던 거야 근데 그 이유가 내가 나의 결혼생활에서 고통받았던 이유와 똑같은 이유로 그래 그게 컸어 그렇죠 그래서 장모님도 사실 나이가 있고 늙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복수를 하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하기 시작할 때 우리는 미쳤다라고 보지만 이걸 정말 얘한테 복수를 하고 가는 거를 나의 마지막 사명으로 정말 생각해서 그래서 그 물리치료사의 말을 들어보면은 장모님도 계속 말라가요 계속 아파가요 그래서 병원을 가봐야 되지 않냐 이런 식으로 하는 얘기도 나오는데 그래서 정말 이거는 내가 하고 가야 되는 마지막 일이라고 생각해서 정말 사명감을 갖고 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생각했어요 장모가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행동은 없어요 같이 죽이려고 하는 거지 같이 같이 질이 말라 죽겠다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까 그랬잖아요 그거는 1인용으로 있지 2인용으로 줄 거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그 물리치료사가 장모님도 같이 말라간다는 표현에서 아 이 장모는 같이 죽을 생각을 했구나 여기서 그냥 같이 죽겠다 이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을 한 거고 그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던 게 간병인을 내보내기 전에 알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랬으니까 간병인을 내보내고 안구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무렵부터 아는 거야 간병인이 그 문제를 꼭 내쫓을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말로 해서 시정할 수 있는 문제인데도 그 무렵부터 간병인이 내보내기 전 그 때부터 저는 알지 않았을까 내보내고 난 후가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물리치료사를 둔 건 왜 그럴까요 만약에 간병인을 내보내고 난 뒤에 알았다고 한들 내보내기 전에 알았다고 한들 물리치료사는 왜 뒀을까요 근데 병원에 가지 못하게 병원에 가면 거기 입원을 해서 자기 완전 단절이 되니까 그래서 병원에 가지 못하기 위한 사실 방편으로 물리치료사를 뒀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요 저도 최소한의 치료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생각이 컸던 것 같고 저는 간병인을 내보낸 건 진짜로 이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여튼 자기 딸의 그 보석들을 이 감병인이 싹 가져가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거는 뭐 맞아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확실히 그리고 나서 이 오기가 눈치를 채게 된 게 있잖아요 이 어머니가 딸의 그걸 읽었다라는 거를 장모님이지 장모님이 딸의 일기를 고발문 일기? 뭐 이걸 읽었다라는 걸 알게 되는 시점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걸 흘려요 장모가 그래서 그때 확실하게 그때부터 태도가 확실하게 돌변하는 걸 느끼거든요 그래서 시점은 사실은 그 시점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간중간 엔딩에 대한 힌트를 되게 많이 줘가지고 빨리 얘기를 해보려야 될 것 같은데 장모가 어떤 행위를 하고 있었죠? 뭘 준비를 하고 있었죠? 장모님이 일기장을 본 게 확실하다 느꼈던 거는 오기가 싫어했던 것들을 다 하기 시작해요 제발 오기가 와이프한테 아내하게 말했던 거는 정원을 가꾸는 건 좋은데 덩쿨이 집에 올라오지 않게 해줘 갑자기 내 창문을 유일한 나의 낙은 사지가 안 움직이니까 바깥을 보는 게 나의 유일한 낙인데 그것도 왠지 덩굴을 덮어버리고 그리고 갑자기 장모님이 연못을 만들겠다고 마당을 막 파기 시작해요 호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다 추측할 수 있죠 이제 왜 그걸 파고 있는지 뭔가를 하고 있어 계속 뭔가를 하고 있는데 오기가 이제 도망치고자 하죠 그때 도저히 내가 여기서는 살 수 없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장모가 없는 틈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거든요 대문까지 갑니다 하지만 가면서 보이는 홀이 있죠 뭔가 진짜 성인의 남성의 몸이 들어갈 만큼 그런 딱 큰 홀이 보이고 저쪽에서 장모가 걸어옵니다 자기를 향해서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도망치려고 하지만 장모가 그 앞에서 버티고 서요 버티고 서니까 장모를 피해서 도망치려고 하니까 자꾸만 홀 있는 쪽으로 자기가 스스로 가게 되는 아니 그거를 설명하는 그 글구가 너무 무서웠어요 그러니까 장모가 나를 성인 남자를 아무리 내 병자지만 나를 일으켜서 방으로 데리고 갈 힘은 없지만 내가 본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강의 끄도할 힘은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홀로 이럴 바에 죽어버리자 빠져드는 이 결말 이 반전의 결말 예상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대단했던 것 같아요 장모님은 사실 그 장면에서 아무것도 하는 게 없어요 발로 툭 건드리는 것 밖에 없어요 힘 한 번 쓰지 않아요 지 혼자서 지가 기어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장면 되게 코미디 같은 장면인데 장모는 그냥 얘를 지리멸려나 눈빛으로 볼 뿐이에요 맞아요 자기 혼자 흥분하고 자기 혼자 도망가고 혼자서 밸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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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리다가 결국 홀 쪽으로 이제 가면서 끝나는데 근데 이 장면에서 저는 생각했었어요 그러면 오기는 아내가 울었다는 걸 언급을 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우는 게 진짜 슬퍼서 우는 건지 아님 정말 자기 했던 과거의 일을 참여하면서 우는 건지 그렇지 그러면서 막 끈치를 내잖아요 작가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인간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라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게 정말 회안의 눈물이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고 티죠? 그건 예쁜데 그건 예쁜데 처음에 제가 오기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이게 회안의 눈물이라고 봤을 것 같은데 이 상황을 알고 나서는 과연 그렇게 평생 살아오고 그렇게 평생 생각하는 인간이 바뀔 수 있을까? 과연 갑자기 어느 순간 내가 죽음의 순간 앞뒀다고 내가 갑자기 그 와이프의 아픔을 이해하고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인간이? 좀 그런 걸 생각하면은 그 눈물은 그냥 자기의 신세를 비탄하는 그런 눈물이 아니었을까? 내가 이렇게까지 당해야 돼? 그러니까요 이런 마음의 눈물? 그러니까 오기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참회하지 않고 반성하지 않고 맞아요 정말 그 캐릭터 끝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거 보면서 생각했었어요 이건 진짜 오기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완성도 있게 그려졌다? 너무 잘 그려졌고 마지막까지 그냥 그저 그럴 때가 돼서 운 거예요 왜냐하면 전신불구가 되고 난 뒤부터 자기의 처지를 계속 깨달으면서도 희망을 갖고 있거든요 그 희망이 계속 무너지잖아요 운원이잖아요 장모님에 의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기는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맞아요 그때 돼서야 우는 거는 왜? 자기가 도망을 못 간 게 열받아서 우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완벽하게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갖잖아요 제2에게서도 연락이 오지 않았다 찾아오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서도 아 나는 이제 버림받았구나 그럼 그 사이에도 회사 안의 신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희망이 없어지나 희망이 없어졌다 이제 완벽하게 나를 구해줄 누군가가 없다라는 것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에게 화가 나서 운 거지 결코 와이프에 대한 죄책감도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한 참여도 아니었다 그리고 우리도 사실 40년 정도 살아보니까 알지 않습니까? 바꾸기 힘들어요 끝까지 이기적인 오기 그래서 너무 멋지지 않아요? 오기가 멋진 게 아니라 이렇게 계산을 해서 썼다라는 게 그러니까 그렇게 쓰였다는 게 여기서 편혜영 작가님이 완전 왕편이 됐잖아요 그리고 정말 작가님이 놀라운 게 뭐냐면 이게 되게 이기적인 인간상을 보여주려고 쌩글이다라고 느껴졌던 게 다 이기적이에요 다 이기적이에요 특히 난 물리치료사도 정말 무서웠거든요 물리치료사도 진짜 자기 얘기만 해 자기 얘기만 해 누구도 어떤 배려도 없어 그러니까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 인간적으로 매력적으로 다가온 인물 한 명도 없어요 맞아요 진짜 단 한 명도 진짜 다 그래서 사실 이게 스릴난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 이 작품을 한줄평으로 요약한다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저는 이거 진짜 많이 고민을 했는데 한줄평은 사실은 되게 간단한 것 같아요 주인공 오기와 나 사이에 홀을 깨닫는 순간 다시 철장을 펼쳐야 되는 책 이거다 이 홀이 가장 무서운 거였어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책에 대한 배신감이 그거였어요 철저하게 나랑 그러니까 편행 작가님하고 나하고의 홀인 거지 결국은 오기하고 나의 홀은 이거를 만들어서 제목이 왜 홀인가 구덩이 파서 걔 집어넣으려고 아니 와이프하고 오기하고도 홀 장모하고도 홀 다 홀이야 제이하고도 홀 사이에 홀이 다 있어 있어요 근데 결국은 독자하고 이 글을 쓴 사람의 홀이 너무 명백하게 와닿으면 와 이거는 진짜 끝나는구나 생각했었어요 저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이 홀이 캐릭터가 아니라 이 책과 나의 홀인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파헤치고 싶은 책 약간 이게 저희 한줄평이에요 저는 누구에게나 오기가 있다 그치 그건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의적이네요 맞아 이름도 되게 잘 짓지 않았어 오기 오기 왜냐면 저도 오기 같은 면이 분명히 있고 누구를 만난 오기 같은 면이 다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있어요 다 인간의 양면성이 있어요 그 양면성을 나의 도덕과 윤리적인 어떤 기준에서 저버리지 않고 잘 유지해가면서 가지고 가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양면성은 다 있으니까 그래서 보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또 저도 들었던 생각이 이게 홀이라는 게 저는 모든 관계에 다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리 좋은 관계도 그 홀이라는 건 있는데 그럼요 사실 그거를 메울지 벌릴지를 결정하는 건 사실 본인들이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약간의 노력만 있으면 사실 되는 건데 진짜 안타까운 것 같아요 사실 이 홀이라는 게 맞아요 좀 덧붙이자면 그 홀이 나와 나한테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되게 보이는 게 오기는 철저하게 자기를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남들이 보는 시선은 달라요 그러면 내가 이 백조랑이라는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나와 남이 알고 있는 나 사이에도 홀이 있고요 내가 알고 있는 나 사이에도 홀이 있는 거예요 나는 나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깨닫는 순간이 있지 않아요 살다 보면 나를 그런 캐릭터로 봤어? 약간 이럴 때 어? 정말? 그렇지 나한테 이런 모습이 있다고? 라는 걸 왜 느낄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그리고 내가 나를 알고 있다 생각하고 40년을 살았는데 생각해보면 다 변한 거예요 그렇죠 나는 안 변했어 나는 아직까지 10살에 나 20살에 나 30살에 나 아니요 나는 안 변했다 믿어도 내가 변해온 시간들이 있어요 시간은 변했단 말이야 그 안에도 다 홀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나와 나 사이에 있는 홀까지도 깨우치게 만드는 그렇죠 그런 책이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홀에 내가 들어갈지 내가 그걸 메꿀지도 나의 결정이다 와 작가님 멋있는 사람이야 아 그러네요 진짜 여러 생각이 듭니다 나를 또 돌아보게 하네요 이 책을 편의영 작가님의 홀 잘 얘기 나눴고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영화를 가지고 이야기 나누죠 케이트 윈슬레 시 출연에서 화제가 됐었죠 여우주연상을 아카데미에서 받은 근데 그것도 영국 미국 두 군데서 다 받았어요 그 영화죠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오 맞습니다 더 리더 책 읽어주는 남자 너무 좋아하는 영화 또 이것도 할 말 많잖아요 할 말 많아요 이것도 2박 3일 인간의 어떤 양면적인 모습에 대해서 그럼요 정말 깊게 들어갈 수 있다 진짜 딥하게 맞아요 영화 꼭 보고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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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